롤 후다닥 만들어준 스시 롤 메이커데스 재료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김, 밥, 이거 참치, 마요 연어, 단무지 이렇게 끝이고요 저 위에 있는 건 뭔가요? 벤자인가요? 참치, 참치 참치,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계속 똥손똥손하다가 나는 비주얼이 뭐야, 똥손똥손똥손똥 아니에요, 이거 맛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순간 돈 맛있었다 무늬를 가져왔구나 무늬? 절대 그럴 일은 야, 그럴 일은 우는 게 나, 우는 게 나 자,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면요 김을 알맞게 썰어주시고 밥을 이제 적당히 올려주신 다음에 김밥 만드는 것처럼 김밥이요, 김밥이요 피부에 좋은 이제 연어 아, 맛있겠다 자, 이렇게 세팅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쉬워요,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다 이제 걸렸죠? 걸린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, 이렇게 아, 짜는 거야? 짜는 애, 짠 애? 네 뭔가 엉성한... 아이고, 세상에 아이고, 세상에 맛있겠다 이게 뭐죠? 네 이게 뭐죠? 아, 다 덮이는 게 아닌 거예요? 아, 이게... 잠깐만, 죄송한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, 기회를 주세요 아,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밥을 좀 많이 넣었어요, 사실 네, 됩니까? 여기 경리 씨가 한 번 김, 김 모자란 집 같은 거예요 김, 김밥? 아니, 근데 약간 그게 약간 느낌이 플라스틱이잖아요 응 그런 거 약간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, 그쵸 그쵸 이 안에 있는 흰색 롤즈가 피피숱이라고 해서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이라서 배수지 네, 위생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홈에 딱 끼우고 실패한 것 같아 지금 김 다 쓰러지는 소리 났죠? 아, 맛있겠다 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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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하루에 다운 interface 또 Hang-in Tata 다시 합니다 슈PE 빨리 더욱 dato mechanis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